이동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검증 절차 방해 행위 중단하라. 이동관 후보자가 연일 자료 제출 거부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은커녕 소명을 위한 자료 요청 요구조차 사생활을 핑계로 모두 거부하고 있다. 현재 검증해야 할 후보자의 의혹은 산더미다. 장남의 한화구 학폭 개최무마, 증여세 탈루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 전입 의혹, 건강보험에 대한 부당 혜택 의혹, 후보자와 배우자의 파생상품 투자 상세 내역, 자산 형성 과정 의혹.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에 협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고문활동 및 대외협력특보직을 맡은 것은 현행법상 방통위원장 결격 사유에 해당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공직자로서 활동했던 회의 참석 내역, 발언기록 등 모든 것이 비공개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의혹들이 너무나 많다. 자녀들이 부당하게 장학금을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후보자가 고려대 초빈 교수로 재직한 당시에 장남이 해당 대학에 입학한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동간 후보에게 경고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그저 하루만 빼우고 말겠다는 심산으로 일관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후보자는 조국 전 장관을 향해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일갈했다. 본인은 어떤 거울을 가졌는지 방통위원장 후보로서 떳떳하게 국민들 앞에서 검증받아라. 사생활보호가 그토록 중요하다면 공직에 오를 욕심을 당장 내려놔라. 방통위와 다른 기관들에게도 한 번 더 경고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회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도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동의서를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인사청문회법 위반이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 증언감정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을 경고한다. 후보자나 관련 기관은 스스로 범법기관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고 국회에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자산이 적용한 이유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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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필요